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인들은 이번에 그렇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결사적으로 해리 수보나 이런 데를 옹호하는데 왜 평범한 미국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적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항상 이런 현상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경제에 성공했을까 이번 선거는 everything election이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손을 들어주겠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아주 포스가 있습니다. 콘텐츠도 풍부하고 젊은 날 조금 이렇게 놀았던 건 있지만 그럼 그것도 한때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부인도 미녀고 이게 이제 존 마이크인가 이게 하원의장 하원의장이 있고 이제 막내 아들이죠. 베른. 이메타가 높은 두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막내 아들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네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국기를 이렇게 온 전신에 국기가 한 게 아니고 수십 개를 국기를 진열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착하게 관역을 조준한 겁니다. 보통 미국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job이라는 거죠. 직장. 일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의 유권자들은 해리스의 유권자들보다도 경제적 이슈에서 훨씬 더 많이 동기를 부여받았다. 미시간 아거스트라는 도시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동안 트럼프 후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에 이겼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트럼프 후보가 거의 역정을 딛고 두 번의 탄핵 그다음에 몇 권의 민행사 소송 법원까지 끌려가가 그렇게 머그잔처럼 사진을 찍을 정도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는가. 여기가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컨슈머 플라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회색으로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그렇게 띄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화폐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봉급은 여러분들 천천히 오르는데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민주당 여러분들 선거 진행하는 수뇌부들은 정확하게 조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여러분들 부통령이나 간에 두 사람이 모두 다 사업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상원의원이 직업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상원의원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현장을 잘 이렇게 밀착감 있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검찰 검찰총장 그다음에 상원의원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행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 거죠. 해리스 트럼프 후보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를 아쉬워하는지. 이게 여러분들 가장 이게 페인인 겁니다. 이번에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은 보시게 되면 대개 미국 사람들은 직장을 잡고 좀 안정적이게 되면 30년을 돈을 갚아나가는 모기지에 기반을 둔 집을 사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이게 어떤 지수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모기지를 집값을 지불해야 되기에 충분하지 않는 봉급을 보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 사람들의 삶이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자기의 30년짜리 식값을 월세처럼 지불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게 급격히 악화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공개한.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한번 이번 선거를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한 걸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경제가 전부인 선거에서 승리한 방법 유권자들은 물가에 대한 분노와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했다. 유권자 약 40%가 경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답해 다른 선거 이슈를 훨씬 앞섰고 유권자들은 60%에서 60대 38로 경제 문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선호했다. 트럼프가 이런 당선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와가 표를 던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커피값도 오르고 부엌에 쓰는 포일값도 오르고 많은 미국인이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누군가의 발이 미국 국민의 가슴에 얹혀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너무 지쳤습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거를 트럼프 후보가 착하게 개량해 가지고 선거전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숨을 크게 내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두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번 선거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해리스부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있는 믿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미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이번 선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또 여러분들 바이든이 연장이 된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너무나 힘들 거라고 이렇게 느꼈던 분이 많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선거전에 임했던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의 강점을 선전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전에서 오래전에 저 세상을 깎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로날드 웨이건 여러분들 공화당이 호출해가지고 그렇게 로날드 웨이건 여러분 강구를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4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으면 그러면 바이든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해리스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하면 다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광고를 때린 거죠. 어떻든 간에 저는 2020년에 바이든에게 투표했고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보통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사물을 명확하게 볼 때 그때 언론들의 가스라이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여러분 기간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와싱턴포스트나 CNN나 방송을 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친민주당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하니까 어쨌든 참 집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것과 같이 한때 보통의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 식사 일 일상적인 일 등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런 평범해서는 호일, 토너 같은 용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용실 고객들의 가격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헤어디자이너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벌어 가지고 3천 달러 월세를 지불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되면 나를 백악관으로 보내주면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절이 좋았거든요. 물가도 안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보통 시민들에게 많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유권자의 96%가 시발유와 식료품 및 기타 상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투표장에 몰려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을 낮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미국은 자동차로 많은 데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발유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여기 보시면 경제를 좋게 할 거다. 월3 때 한 칼룸니터가 쓴 글입니다.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